와 나가토모 와 와 장난 아니다 전반 스타트 여러분 주심이 마이클 올리버입니다 우리랑 지금 가나전은 앤서니 테일러고 우리한테 좀 낯이 익은 주심이 아니에요 사실 일본이 지난 경기 때 후반전의 모습 오 이거 설마 시작하자마자 개 조진봉? 오 예 오 왜이래 야 이거 약간 모리아스 아즈메 감독이 처음부터 깊은 인상 주자고 시작부터 가자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오 곤다 곤다가 지난 경기를 생각해보면 전반전에는 되게 좀 어리버릿하다가 후반전에 4연속 세이브 막 이런거 나왔었잖아 아 이거는 시도는 진짜 좋은데 아 근데 좀 어렵죠 하프스페이스를 저렇게 그냥 푹 찔러 들어가는 패스의 어떤 그림은 굉장히 좋은데 도완 리츠는 순간적으로는 오 이거 도완 리츠 지금 압박 좋았죠 수비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써준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커트는 좋았습니다 어? 아우 저 리캠벨은 저기서 왼발 아웃프론트를 때리네 전반은 근데 우리가 이번 대회는 역시 또 후반을 좀 기대해봐야 돼 전반에 이렇지만 후반에 달라지는 경기들이 많았으니까 자 여러분 2조입니다 알파벳 2조구요 일본 대 코스타리카 경기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0대0입니다 요 조가 좀 특이하죠 어 일단 일본이 독일을 잡아내는 이변을 보여줬고 스페인은 코스타리카를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7대0이라는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일본이 만약에 오늘 코스타리카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16강 확정이 아닌 것이 만약에 독일이 스페인을 잡게 되면 가정입니다 잡게 되면 2승 1패 팀이 3개 팀이 나올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일본은 오늘 경기를 잡아내고 스페인이 독일을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경기를 최선을 다할 거라고 예상이 됐으나 일본이 경기를 아주 못했다라는 느낌보다 코스타리카가 완전 내려앉아서 주로 경기를 푸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해결책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근데 생각해보면 지난 독일과 경기에서도 전반은 별로였어요 그냥 별로였습니다 근데 후반전에 공격적인 이 무랏사짐의 감독이 공격적인 교체 카드를 통해서 독일에 조금은 안일했던 독일을 잘 잡아냈는데 이번 대회를 쭉 보면서 제가 좀 동화 반복이긴 합니다만 공격적인 기조를 가진 팀 압박을 하려고 하는 팀 득점을 하려고 하는 팀이 결국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리고 전반보다는 비교적 후반에 재밌는 경기들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 생각나는 건 포르투갈 대 가나 경기도 그랬었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아르헨티나 멕시코 경기도 그랬습니다 전반보다는 주로 후반부에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경기도 일본은 되도록이면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코스타리카 입장에서는 내려앉아 있어요 코스타리카는 사실 패색이 굉장히 짙습니다 오늘 경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3차전에는 독일전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코스타리카가 1승을 거두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일본이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맞불을 놓기에는 본인들도 부담스러웠던 거지 전반 동안에는 그래서 좀 막아내는 느낌이 강했고 일단 최대한 보수적인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후반전에 가면 코스타리카도 마냥 내려앉아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뭐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최대한 본인들의 고국에 보여줄 만한 어떤 경기력을 경기장을 찾아온 팬들 그 다음에 시청자들에게는 보여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표팀이라면 원래 그래야죠 그래서 후반전은 코스타리카도 이거보다는 공격적인 운영을 할 거라고 보이고 일본은 지난 경기에도 그랬겠지만 지난 경기에는 물론 PK를 실점을 하고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는 거는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 경기도 마찬가지일 거다 실점은 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경기 승리하고 아무래도 독일 대 스페인 경기는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강국들 간의 대결에서는 그간의 폼과 다른 경기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온 경기력은 독일과 스페인의 차이가 좀 있어 보여요 스페인이 독일을 잡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거든 그러면 일본이 코스타리카 잡고 스페인이 독일 잡고 그러면 그대로 16강 끝 날 수 있기 때문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일단 이 경기를 잡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지난 경기에서처럼 공격적인 교체를 단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뭐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미나미노라거나 아니면 아사노 타쿠마 뭐 이런 선수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득점도 했고 뭐 그 다음에 미토마 이토 이런 측면 자원들 준야 이토 이토 준야가 맞다고 그랬지 하여튼 이런 선수들을 충분히 집어넣어서 더 공격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후반전에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쥬오오오오 주고받고 여기서 한번 접고 빵 어 이거 좋았는데 일본 김수빈 말고 진짜 우리 수빈이가 저기 보러 갔어요 어떻게 알아요 땡땡이셨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놀러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약간 노는 영상도 찍고 있습니다만 안되죠 혼자서 이렇게 조엘 캠벨이 솔로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 조엘 캠벨이 무슨 뭐 선수도 다 제끼고 나올 수 있는 선수도 아니고 저게 지금 조엘 캠벨이 혼자 하고 싶어서 혼자 한다기보다 주변에 도와주는 동료도 부족하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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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코스타리카가 아직까진 집중력이 안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슛 각이 안 나와 그럼요 저희는 항상 중립중개입니다 한국 중개도 중립중개에요 직접 사네 아 쏘마유키 오잇 오 이거 잡았다 박스 바뀌죠 벽 맞힌다에 500원 이거 너무 가까워 가까운 프리킥 하는 것도 어려워 벽달 역시 고오 설마 와아아아아아아 야 이거 뭐야 사유나라 가나요 독일 잡고 코스터리 카페 순간적으로 이 이토 히로키가 라인을 깼어 근데 진짜 이 곤다는 좀 애매해 어떨 때 보면 세이브를 연속으로 하다가 지금 이건 또 뭐야 그래서 일본이 이겼을 때는 오 그래도 어 이 아시아 우리도 이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다 와 화이팅 그런 다음에 일본이 또 지면은 하하 잘됐다 이런 느낌으로 다 양방향으로 가능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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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나요 남았어요 오 미토마가 역시 여기 측면을 다 뚫었는데 공이 오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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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러면 이게 만약에 독일이 스페인을 잡으면 네 팀이 승점 3점이 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기 종료됐습니다 코스타리카가 이겼어요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비기거나 일본이 이길 거라고 또 승부 예측을 했는데 코스타리카가 풀러의 슈팅을 힘입어서 풀러의 슈팅이 딱 골망을 흔들면서 1대 0 코스타리카 승리 자 이러면 일단 경기 내용 얘기하기 전에 조별리그 상황을 먼저 봅시다 스페인이 1위에요 2위가 일본입니다 3위가 코스타리카입니다 승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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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스페인이랑 독일은 아직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본은 득실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됐고요 코스타리카는 마이너스 6입니다 독일이 마이너스 0점 예를 들어 이따가 독일과 스페인 경기에서 독일이 스페인을 잡는다 그러면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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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팀이 모두 다 승점 3점이 될 수도 있는 요상한 조가 됐습니다 물론 스페인이 여기서 독일을 잡아버리면 좀 편안하게 가겠습니다만 재미있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생겼다 사실 요 2조는 독일 스페인이 무난히 나갈 거에요 라고 생각되는 조였습니다 일본 어떻게 하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모두 다 지금 미궁 속으로 가있는 스페인이 독일을 잡을 가능성이 크긴 한데 혹시 또 모르는 거 아니야 열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변수가 가득한 조가 돼버렸다 코스타리카가 사실 직전 경기에서 스페인한테 그냥 진 게 아니라 제가 개 두드려 맞았잖아요 7골을 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대회 전체 분위기가 확 다운되고 폐색이 짙고 야 이거 우리 끝났어 이런 느낌으로 2차전에도 연달아 패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코스타리카는 일본을 상대로 금지와 집념으로 마지막까지 버텨내면서 그 한순간 81분에 터진 플로이 득점까지 잘 버텼고 그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일본의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충분히 의미있는 아주 값진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이 후반전 가서 이래저래 다른 교체 카드를 투입을 하면서 변화를 주려고 했어요 나가토모를 빼고 이토 히로키를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우에다를 뺀 다음에 지난번에 득점을 했던 아사로타크마를 집어넣었고 그리고 미토마를 집어넣으면서 공격적으로 변환 지난 경기에서 역시 측면에서 좋았던 이토 주니아를 도안리치를 빼고 집어넣었고 소마 유키를 빼고 미나미노까지 집어넣으면서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대거 투입 많은 걸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경기를 쭉 다시 돌려봤을 때 일본의 유력한 공격이 나왔던 장면들은 미토마가 측면을 만들어줬던 그런 장면 이외에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전반에 가마라다이치는 별다르게 하는 게 없었고 교체로 나가기 전까지 소마 유키도 별다른 어떤 활약을 하지 못했다 코스타리카에 내려앉은 수비진을 상대로 그냥 그저 그런 공격들 미토마만 교체 투입되고 난 다음에 이 코스타리카 오른쪽 수비를 붕괴시키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끝나고 나서야 하는 얘기지만 모리아스 아즈마 감독이 미토마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썼다면 조금 나은 그림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결과론적인 생각이긴 한데 왜냐하면 미토마만 이런 그림을 만들어냈으니까 그거 아니고선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여요 오늘은 일본이 코스타리카의 수비진을 뚫지 못했다 그리고 한순간에 코스타리카의 공격을 일본이 잘 막아내지 못했다 물론 뭐 혼전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야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2조는 알 수가 없게 됐다 독일 스페인은 진짜 모르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는 스페인이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만 뭐 이들 정도 되는 팀들끼리의 어떤 대결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정말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봐야 된다 마지막 경기는 일본 대 스페인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 대 코스타리카인데 사실 일본이 스페인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독일의 오늘 모습을 봐야 되긴 하는데 독일이 지난번에 워낙에 좀 큰 임팩트 부정적인 임팩트죠 얘네 왜 이래? 이런 느낌이라 코스타리카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근데 그건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예를 들어 이따 경기에서 스페인 6점을 만들었어 그래서 2승으로 독일이 2패가 됐네 그러면 독일이 완전히 끝나느냐? 그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코스타리카를 잡으면 이 그 다음에 스페인이 일본을 잡으면 스페인은 승점 9점이 되고요 1승 2패 팀이 3팀이 나와 그럼 거기에서 킹호의 수는 득실차란 말이야 그럼 코스타리카가 확 분리해져요 그래서 독일은 오늘 스페인한테 진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경기의 수가 킹호의 수가 남아있다 1승 2패 3팀 킹호의 수가 남아있어요 스페인이 오늘 독일한테 져서 승점 3점 4팀이 나와도 재밌고 스페인이 오늘 독일을 이긴다 하더라도 독일은 끝나지 않는다 대신 최소 실점으로 유지를 해야죠 그래야 득실차에서 킹호의 수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한테 지면 할 말 없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 조는 경기의 재미보다는 조별리그의 상황이 재밌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을 하면 될 것 같고 무리아스 아지메 감독은 글쎄요 일본 여론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수빈이가 인터뷰했을 때 그런 거 있었잖아 무리아스 아지메 감독을 지금까지 많이 욕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응원하겠습니다 했지만 사실 축구팬들이 그러지 않거든요 오늘 경기 졌잖아요 다시 욕합니다 왜 미토마를 제대로 쓰지 않았냐 저는 제가 봤을 때 미토마를 좀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게 맞는 것 같거든 어 미토마를 더 선발 기용을 하는 게 빠르게 뭔가 그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이미 지나간 얘기야 상대가 스페인이야 그럼 미토마고 뭐고 사실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요조는 마지막 라운드까지 3차전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토구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